뭐? 국민연금에 비해서 국민건강보험도 고갈이 될 수 있다고? 그럼 어떻게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야? 그 도대체 어떻게 준비해야 되죠 보험왕님? 알려주세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고 있지만 국민연금 안 내는 사람도 간이 눈에 볼 수 있습니다. 아직 국민연금은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강제성이 있어서 추징당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10년, 15년 국민연금 안 내고 있어서 지금 추징이 안 당하고 있다. 그렇게 의견이 부분별한데요. 어찌 됐든 간에 국민연금, 지금 현재 우리 젊은 사람들은 나중에 65세 혹은 70세 때에 국민연금, 이제 개지시점이 되면은 고갈이 돼서 못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 보험왕은. 물론 지금 시점에서 보면, 데이터를 보면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적은데요. 이거를 펀드에 투자해서 또 적자가 되는 손실도 있기 때문에 뭐가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 보험왕도 국민연금은 포기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연금으로서 아주 두둑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국민건강보험이에요. 대한민국 사람 누구라면 아무래도 국민건강보험 누구나 납입을 하고 있죠. 보험왕도 소득이 좀 있다 보니까 몇백만 원 납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보다 중요한 건 국민건강보험도 이제 국민연금처럼 고갈이 될 수 있다고 TV매체나 뉴스, 신문에서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국민건강보험이 나중에 고갈이 되면, 혹은 나중에 정말 많이 내야 되면 아무래도 비급여 부분이, 항목들이 증가가 될 수 있고요. 저 보험왕도 정체에서는 잘 모르지만, 아무래도 예전에 문케어죠. 문재인케어 쪽에서 계속 지금 줄어든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MRI나 CT, 이러한 부문들도 건강보험 적용이 좀 많이 축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고 거의 전반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급여 부분이 많이 약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납입을 해야 되는 국민건강보험료 모아둔 금액들이 정말 고갈이 되고 나중에 환자, 아니면 고객한테 정말 전액 부담이 된다고 하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이 시기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우선적으로는요. 국민건강보험에서 아무래도 급여 부분이 많이 축소가 되고 또 비급여 부분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 우리가 우리 제2의 건강보험이죠. 실손우료비, 아니면 실비보험, 실손보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까요? 보험사에서는 일단은 실손보험이 아무래도 지금 1세대, 2세대, 3세대가 대폭 많이 지금 매년 10% 이상 인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비급여 부분이 환자부담금이 많이 납입을 해야 된다면 아무래도 실손보험도 좀 재정적인 부분 부담이 많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10%가 뭐예요? 매년 20%, 30% 인상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이 모든 거는 고객, 우리 구독자의 몫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의료보험 공단에서 적용이 돼야 통원 시에는 25만원, 20만원 이렇게 보장이 되고 또 이번 시에는 예전에 1세대는 100% 보장이 되고 2세대는 90%, 3세대는 80% 이런 식으로 보장이 되는데요. 그런데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 하면요. 아무래도 환자부담금이 높게 발생이 되고 정말 전의 비급여 부분이 되면 의사소균서나 아니면 치료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40%만 보장을 받을 수 있고 60%는 환자부담금, 본인부담금으로 납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게 다 연합성이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아무래도 계속 적장 하나 하고 그리고 정말 고갈이 된다고 하면 이 모든 건 아무래도 고객, 우리 환자 아니면은 국민 여러분 몫으로 다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손보험으로도 커버가 안 되고 그러면은 저 보호망이 항상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설명드렸던 수술비 보험이 그것도 비갱신형, 20년 납입하고 90세나 100세까지 보험료 인상이 되지 않는 정액보상 정해진 액수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수술비 보험이 아무래도 절실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실손보험에서 본인부담금은 무조건 발생이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수술비 보험, 수술비 보험은 비급여든 급여든 아무런 의미 없이 우리가 정말 해당 약관에 정한 정액담보 약관에 정한 질병코드나 혹은 절제, 절단 등의 조작 수술 방식에 따라 종수수비 아니면은 절제, 절단 등의 조작에 대해서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질병수수비 혹은 우리가 질병코드로 인한 절제, 절단 등의 조작 이런 수술 방식에 따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엔대수수비도 좀 저렴하고 가성비 좋게 준비하다 보면 나중에 수술이든 시술이든 아니면 병원 치료비든 나올 때 실손보험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수술비 보험에서 커버가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수술비 보험은 아무래도 그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정말 많이 쓰이고요. 통원시나 입원시에 병원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세결척이 수술비 보험이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안다고 수술비 보험, 정말 보험금을 만년청구하는 사람들은 하나 말고 두세 개 원하신 분들도 정말 많은데요. 아무래도 보험사에서는 수술비 보험 가입할 때는 연계 조건도 까다롭게 보고 특히 지사 같은 경우는 올해 안에 정말 연계 조건이 더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종술비는 작년에 거의 모든 보험회사가 매회 반복적으로 같은 부위 같은 질병 보장이 됐는데요. 지금은 아쉽게도 훈구, MZ, 하나 아니면 농협만 빼놓고는 전부 다 연간 1회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병수술비 다음에 종술비, 매회 반복으로 보장을 받을 때 훈구 같은 경우는 1종이 20, 2종이 50, 3종이 100만원 보장이 되기 때문에 3종에서 100만원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또 브랜드 이미지 때문에 아무래도 보험금이 잘 나올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두번째 농협 같은 경우는 1종에서 30, 2종에서 무려 90만원 3종에서 150만원 이렇게 보장이 되는데요. 4종, 5종 한도가 좀 적고요. 그리고 3종 같은 경우도 200이 아니고 150, 그리고 보험료가 좀 비싸다 보니까 아무래도 1종, 2종은 가입금액이 높아도 이러한 단점이 있다. 세번째는 하나예요. 하나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1종 30, 2종 60, 3종 200만원 이렇게 해서 파워풀하게 1, 2, 3종이 비관여수술이죠. 카테터, 내시경, 신, 의료기술 보장이 가능하지만 우리가 업그레이드 보험이죠. 로그를 통해서 우리 건강검진 결과를 통해서 이 등급이 1등급부터 4등급 이상이면은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지만 그 높은 등급, 5등급이나 6, 7등급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쌀 수가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네번째는 MZ인데요. MZ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설명해 드렸어요. 1종 같은 경우는 40, 2종은 100만원, 3종은 200만원, 4종, 5종은 1000만원, 2000만원 보장이 되는데 역시 보험료는 비싸고 흥국과 더불어서 소형, 하위 회사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험금을 잘 받을 수 있나 꺼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들도 꼼꼼히 비교해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질병수술비가 매회가, 그리고 임시출산, 요치금, 재앙적인 치액, DB 같은 경우는 50만원까지 보장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장점도 있지만 올해부터는 연계조건이 까다롭게 붙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여러가지 기본 보험료가 높게 설정이 된다. 그래서 저 보험망이 작년에도 설명드렸잖아요. 수수비보험, 작년보다 올해 좀 안좋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안좋아질 거예요. 우리가 국민연금 다음에 국민건강보험도 만약에 고갈이 되었을 때 실손보험으로 대처하기에는 많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수수비보험, 가성비 좋은거 한두개정도 있으며 어떨까요? 하는 생각하에 저 보험망이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자,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험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오늘 보험망의 한 주평은요. 국민건강보험 만약에 정말 고갈이 되었을던가 아니면 소멸이 됐다 이랬을 때는 가장 유일한 대처 방안은 수술비보험 너로 정했어. 너로 귀엽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